남자한테는 길하다 여자한테는 남편을 잡아먹거나 자손을 잃어버리거나 부모한테 부모의 목을 친다고 하죠 무당의 표현을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반가 반가 입니다. 반가 반가 선생님 제 눈에 보시면 점이 보이시나요? 양 눈 밑에 있는 점? 어 있어. 저는 이 점이 눈을 빼야 된다고 하고 어머님은 놔두라고 하고 무슨 점인지 모르겠거든요 좋은 점이 있고 흉한 점이 있잖아. 복점이라고 하지? 복점은 제일 먼저 식복, 재물복, 먹을 복이 있는 것은 입술 밑으로 가죠 여러분 화면 봐봐 아랫입술 양쪽으로 이런 데로 점이 있는 거 복점 근데 그거는 입술에서 1.5cm 까지가 작용을 해 근데 여기에서 좀 2cm 넘어왔다 위로 올라갔다 이런 건 색점 섹시점으로 일부러 이렇게 찝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은 이렇게 입술 밑으로 아랫입술 쪽으로 있는 점은 안 빼도 되고 위로도 비슷한 위치의 센티로 점이 있는 것도 식복에 어느 정도 일정량을 기여를 하지만 그 점의 크기가 거의 살짝 아주 그냥 얍잡하게 찍힌 거는 오히려 가벼워 보이고 점이 두꺼운 게 딱 있는 거 하나는 너무 커도 그거는 또 안 좋아. 사이즈도 중요해. 적당한 크기의 0.2mm, 1mm 이런 건 복점으로 치지만 너무 흉할 정도로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것은 또 흉점으로 따지기 때문에 제거 그리고 그 점에 털이 있느냐 없느냐 또 붉은 색깔이냐 검은 색깔이냐에 따라 또 다릅니다. 털이 있는 경우는 남자한테는 길하다. 여자한테는 남편을 잡아먹거나 자손을 잃어버리거나 부모한테 부모의 목을 친다고 하죠. 무당의 표현은. 그러니까 운기를 치고 명을 친다면서 흉점으로 따집니다. 자 그 다음에 코로 따졌을 때. 자 이게 위쪽으로 여러분 이렇게 콧대 위쪽으로 있으면 어릴 때부터 20대. 그리고 바로 밑에는 30대 여기 40대 50대 말년 이렇게 간다고 보면 돼. 근데 코에선 오른쪽으로 비켜가든 왼쪽으로 비켜가든 거기에 점이 딱 찍혀있는 거는 복점은 맞아요. 코에 점이 있어서 복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지만 명으로 따졌을 때는 질병이야. 근데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30대에 병이 들어오고 40대에 들어오고 50대에 들어오고 60대에 들어온다. 그럼 이해가 되겠지? 몸에 흉이 남는 시절도 일러주면서 목돈이 들어오는 시절도 같이 암시를 해주는 위치다. 이해 가시죠? 이해합니다. 그래서 왜 저기 고소영, 전지연 뭐 이런 분들 연예인들 보면 이 옆으로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위치에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기생들도 일부러 팔자가 박복할 때 거기다가 점을 딱 찍어주는 건 도화살을 일으켜. 미인점이라고 하지. 미인. 영화 관상에서 송광호 씨가 기생 코에다 송광씨를 얹어놨죠. 그게 그 얘기야. 미인점. 그러니까 홍염살이 발동하고 도화살이 발동해서 인기를 끌고 내가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요소도 있다는 거. 그리고 복도 들어오기 때문에 이미 그분들은 부동산 재벌이고 잘 나가고 있으니까 싫어하고. 근데 가운데 쪽으로 오는 거는 시내 가물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 또 사막이 좀 크게 있고 이런 거는 시내 풍파. 그러니까 무당은 아닌 사주인데 내가 뭔가 몸이 아파서 암 투병을 한다든가 큰 대수술을 한다든가 내 운기가 업다운이 심하든가 해서 이런 거는 좀 제거하는 거. 근데 너무 흉이 남으니까 못하고서는 있지만 그런 분들은 공을 좀 많이 들어줘야 되고. 자 눈으로 갑니다. 이제. 이게 광대뼈죠. 광대뼈에서 눈꼬리 이 사이에 이 라인에 있는 점은 바람점. 바람점. 내가 바람 피는 거야. 망신도 들어와. 바람 피다 걸리면. 망신에 빈손으로 쫓겨나고 유착자네. 이혼의 유착 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위자로 청구해서도 불리하고 친권에서도 불리하잖아. 그러니까 망신, 개망신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빼라고 권유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바로 눈 밑으로 눈 앞머리 여기 눈물샘 이 앞에서 눈꼬리까지 해서 1cm 밑으로 라인. 딱. 이해했지? 네. 이 라인은 눈물점이야. 눈물점이요? 눈물점이라 해서 말 그대로 눈물 흘릴 일이 너무 많아. 인간의 패신에서도 눈물을 흘리고. 남편이 아파서도 눈물 흘리고. 자식의 우안도 눈물. 부모님의 눈물이고. 내 인생의 눈물이고. 애가 많다. 슬플 애. 적절하게 빼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 점 색깔도 얘기했지만 붉은 점은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이 붉은 얼룩한 점이 얼굴에 있는 애들 몸에 있는 애들은 전생에도 사람이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 홍점이 있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눈썹 옆으로 해서 수평으로 눈썹 옆에서 위로 태양열 혈점. 태양 혈점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점이 있으면 눈썹 바로 위로 있는 점은 명예야. 그런데 눈썹 속에 있는 점은 참 그것도 애달퍼. 그리고 눈썹 위로 올라갔는데 점이 좀 크다. 그거는 관운 명예도 있지만 그 집안의 내력을 보면 반드시 신출력이 있다. 그리고 태양 혈적으로 점이 생기면 뇌혈관 질환이 올 수 있다. 그리고 이 라인으로 검버섯이 생기는 거 있잖아. 건강에 100%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병원도 가보고 일단 레이저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 이 광대, 바깥 광대랑 앞 광대의 경계선에 점이 이렇게 내려오는 식으로 그런 경우는 여자들인 경우는 남편이 바람이 나고 그리고 내 자궁에 혹이 생기고 호르몬의 이상이 있는 거고 그것도 병원에 가서 제거를 함과 동시에 운 쪽으로도 제거를 해야 되고 또 건강 상태는 이제 OBGY에 가서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 좀 해보시면 근종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마로 넘어가서 광상학적으로 이마의 이 부위는 자손을 의미해요. 오른쪽은 큰 자손 왼쪽은 작은 자손 여기가 탁 이렇게 골이 파이거나 이러면 반드시 채워야 돼. 자손이 피질 않아. 근데 거기에 점이 생겼어. 그러면 그 위치에 자손이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역시 점을 뺏어라. 이해하셨지 여러분? 그리고 미간과 미간 사이에 있는 점은 종교적인 의미에서 이 사람은 참 애가 많고 슬프고 이런 게 똑같이 신의 가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역시 흉터가 안 남게 야금야금 위해를 제거하면서 멜라닌을 없애주는 것을 추천한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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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